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 여당 핵심 인사들 특히 586세대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언행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금방짐과 오만함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해하지 못할 바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 통으로 꿈을 꾸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부담스러웠던 검찰의 칼 검찰의 금도 완전히 무디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운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대한민국과 이 백성들이 전부 내 손에 들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꽉 차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상당히 중책입니다. 그의 발언이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직책입니다. 그는 8월 20일 날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tv 인터뷰에서 아주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위험하고 경박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발언이 주한 유엔군 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이런 아주 족보가 없다. 엄청나게 무례한 그런 발언인 거죠. 사실도 다르고 정전협정의 주요 파트너 가운데 하나가 유엔군 사령부죠.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에서 예산을 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 미군의 외피를 입힌 것일 뿐이다. 이런 발언이 위원장 입에서 나오니까 외교통일위원장 입에서 나오니까 정말 탐한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아니죠. 일단 부족하더라도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와야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해볼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이 입에는 항상 자주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죠. 북한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가 또 자주라는 단어죠. 그리고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국가 무력의 핵심인 이 군작전지휘권을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자주적인 자세에 달려있다. 여기서 온 전시네.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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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항상 이 운동권 출신들의 발언은 당입니다. 뭐를 해야 된다. 현실은 일체 안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양반들의 의식 세계는 당위와 현실 가운데서 저희 같은 현실주의자는 현실을 항상 중시하죠. 할 능력이 있냐 할 수 있냐 할 실력이 있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력은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전작권 해수해야 된다 그것밖에 없는 건 능력이 있냐 실력이 있냐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의 지적은 발언 하나하나가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임기 말이라는 정치적 일정을 무리하게 정해놓고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무리수를 두고 이런 것은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왜 송영길 위원장은 안 하는가 하고도 내가 볼 때는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모를 리가 없죠. 왜 그런 거 하니까 고급 정보를 다 접할 수 있을 테니까. 그가 절교 입에 달고 사는 자주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것도 잘 알 겁니다. 실력과 능력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자주라는 표현이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그냥 약속이라는 건 손바닥 뛰엎듯이 엎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송영길 위원장은 현재 우리 군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향편 등을 미뤄보면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서둘러서 전시작전권을 해소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현재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그 종전협정을 결국은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서 그런 큰 털 속에서 전작권 해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8년 49년 이 무렵에 소련이 계속해서 우리도 철수할 테니까 주한미군도 철수해라 그렇게 강요해서 결국은 1949년 6월 달에 미군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자뷰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다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586세대 정치인과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와 나전 연방제 달성이란 것이 모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은 시중에 합리적 의심이 더 확증이 가고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전시작전권이 해소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군사 문제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군내 오랫동안 종사해온 분들이 잘 알죠. 전직 장성들은 이번 8.25 광복절에서도 그런 예비역 장성들이 모인 대수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시작전권 회수를 서두른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했습니다. 장성들은 군 상황과 전시작전권의 의미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좀 민망한 문제지만 바로 그 전날 또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을 성추행 문제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외교 관례라든지 또 상식에 미뤄볼 때 주한 뉴질랜드 대사에 대해서 고주할 미주할 사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접하는 상관 이 양반이 진짜 내가 볼 때는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뉴질랜드 대사의 성적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그걸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그런 법이 없더라도 그걸 알아서 해야 되지 않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 답지 않은 발언들이죠. 평국회의 위원일 때하고 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일 때하고는 발언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더 신중하게 그렇게 발언해야 되죠. 그러나 언행이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족적들이 다 쌓여서 축적물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언행이란 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다가 여당 독주라는 그런 정치구조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배로 보면 한참 자신감을 또 활동할 수 있는 50대이기 때문에 당분간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언행이 한국이란 나라의 깊은 그림자를 들여온 모습을 국민들은 아마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집권이 오래가면 오래 갈수록 사실 이 땅에 무엇을 남길까 무엇이 남아있게 될까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그런 흔적들을 남길까 이런 점을 아마 양식 있는 이 땅의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586 정치인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송영길 씨가 조금 더 자중자해하고 본인 직책에 글맞게 외교적 파장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그런 조신스러운 언행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을 펼치고 진실을 늘리 알리기 위해 출범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공대를 누르시고 한번 방문을 해 주시고 또 영어권 국가에게 한국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공병호 tv gongtv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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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